단원 탑은 제가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올릴 사람이 딱 받치면 안 된대. 초수가 쳐야 돼요, 이제. 내가 쳐야 돼? 이게 무슨 상황인지. 어떻게 치지? 정말 위기입니다, 지금. 달달음 1억 칩니다. 1억 탑 동안은. 걷어냈어요. 타구도 깨갑니다. 파이크스 위로 파이크스 3점. 몰스터를 찢어버리겠습니다. 파스 웨잉, 3두 3점. 연속해서 3진 처리합니다. 진짜 큰일 났다. 장난이 아니면 진짜 큰일 났습니다. 타임, 타임. 타임, 타임, 타임.